어? 대근이? 네 감사합니다 или ? , ? ? , , otro ed es ! , , , , 왜..왜..뭐.. 그러면 기워질거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대근씨 바이올린 연주자 대근씨 대답하세요 대근씨 대답하세요 네? 어? 어? 뭐야? 누가 대근씨입니까? 아이씨 뭐야 아이씨 뭐야 대근씨 63회 전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대근씨 대근씨 불 꺼야겠죠 대근씨 당신은 어디있나요? 대근씨? 혹시 근처에 계시나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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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대기씨 어디에 있어 대기씨 어디에 있어 대기씨 어디에 있어 대기씨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나는 못가 나는 못가 말해볼까 말해볼까 나는 못가 나는 못가 오름 안올리네 대기씨 근데 왜 이 방에 있는거죠 뭐 스타킹 주인 누구꺼냐고 내가 봤을때 인쇄가 너가 귀찮은거야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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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오르고 울리는데 아까 밖에있을때는 막 여기저기 울렸었거든 근데 이 방에 들어오니까 여거밖에 안올려 무슨 주머니에 챙겨요 스타킹을 무슨 소리 하시는거에요 머리에 써야돼 머리에 써야돼 머리에 써야돼 조용하다가 고스트박스만 잘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방응 잘하는데 여기서 단서나 힌트를 얻어보자 대기씨 건가 정신이 중입금 존나 덥네 의심말이다 아 나 여기 한마리 빨려서 못있겠는데 아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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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씨 아아 오글거리네 아니 오글거리네 무치리 드릴라 어젯 포'm 오글거리네 1 이 너무 걸그룹 오지마세요 야, 빡쳤나봐 얘. 아, 대근씨. 아, 진짜 오그랬다. 아, 대근씨. 대근씨 깜짝 놀랐잖아요. 대근씨, 왜 이렇게 막 화가 났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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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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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근씨. 어, 이씨. 어디 갔어요, 대근씨? 아, 진짜 나 근데 여기 지금 만화가 너무 다 빨려가지고. 못 있겠다. 아, 이거 귀신인거 나발이고. 혹시 대근씨. 혹시 살아계신, 계셔서 제 방송 보시더라도. I love you. 하, 개빡신이 진짜. 아, 대근씨는 못 내리겠다. 대근씨 저 그냥 나중에 올게요. 아, 대근씨는 못 내리겠다. 대근씨 저 그냥 나중에 올게요. 이거. 진짜 너무 안될 것 같아요. 하, 진짜. 완화가 없습니다. 저 여기 대근씨하고 못 놀겠어요. 아, 미안한데. 하, 진짜 미안해요. 저 갈게요. 하, 진짜. 하, 진짜. 하, 진짜. 하, 진짜. 하, 진짜. 하, 진짜. 하. 근데 대근이가 남자이름이잖아. 그치? 근데 왜 대근이의 방에 여자 스타킹이랑 내가 볼 때 요거 대근이방이야 2층은 왜냐면 연습실 옆에 대근이방이 있어 대근씨 수고하세요 진짜 어마어마해 대근씨 1층이야 2층에서 도대체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대근이방 진짜 황말로 떨린다 여기 화장실 여기 화장실 왜 화장실이 2개지? 여잔가? 여기 어떤 남자가 들어가서 숨었어 여기까지 왜 들어가실까? 잠시만 숨었네 이거 뭐야? 뭔데? 호텐도 다 망가졌고 그치? 어 저기 사진있다 액자 아닌가 화장실 뭐지? 아 깨나네 화장실 잠깐만 여기 새겨냈는데 화장실 화장실 나가서 흙을 좀 닦고 콧물 좀 닦자 마스크 좀 갈게 알러지 많이 됐다? 콧물이 왜 이렇게 흐르지? 대근신대근에 못살겠네 진짜 저 방이 대근이 방이네 대근이의 방 눈 오나? 뭐가 떨어지냐 왜 눈 오는데? 먼지인가? 눈인가? 눈 오는데? 눈이.. 눈 내린대거든? 미쳤따리? 나 집에 가야겠다 대근이가 안 죽었을 거야 얘는 이 정도 정신력인 애는 절대 죽을 수가 없어 왜냐면은 그 중이신께서 그 중이신의 가오를 갖고 있거든 인간 체험이네 진짜 커튼이 움직인다고? 커튼이 움직인다고? 어? 안 움직였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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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무시무시한 대근이의 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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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무섭다 이거 진짜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전부 무서워서 그래 내가 가지 않으면 너무도 가지 않을 테니까 왔다 왔다 와 시봉 또 왔다 또 왔다 또 시봉 난 가끔 주문을 외운다 아까 커튼이 움직였다고요? 무슨 소리야? 어디? 이게 움직였다고? 이게? 잠깐만 잠깐만 뭔지? 잠깐만 잠깐만 나가지 말자 무슨 소리야? 이 커튼이 왜 움직여 이게 움직였다고? 이거? 여기 창문 열리는데 한 군데도 없어 근데 얘는 어차피 커튼 안 보였잖아 나 못 봤는데? 없어 왜 이렇게 왜 움직여? 다시 보기 만들었어 몇 분 몇 초인지 한번 가서 봐봐요 여기서 안 보이는데? 여기서 안 보이는데? 여기서 안 보이는데? 커튼 조치가? 잠깐만 나도 한 거 봐야겠다 핸드폰 있지? 바람 안 불어 내가 보여줄게 잠깐만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환호지겠는데?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안보여 아프리카TV 다시 보기가 너무 복잡해 잠깐만 찾고있어 1시 38분 안 보이잖아 많이 온다 갑자기 아 차가 못나갈까봐 일단 빠르게 끝내봐야겠는데 들어가서 호박 한번 해보고 대근이 한번 불러보자 대근이가 안 죽었을거야 얘는 이 정도 정신적인 애는 절대 죽을 수가 없어 왜냐면은 그 중이신께서 그 그 중이신의 가오를 갖고있거든 어? 진짜 움직였네? 오 진짜 움직였네? 바람 안 불어 아 진짜 바람 하나도 안 불어 문 왔었잖아 뭐 이동하는 바람이 있겠지 근데 얘네 안 불잖아 야 그럼 생각을 해봐 야 저거 옆에 것 같아 바람 벌면 여기 이거 먼저 도움 지겠지 üs?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무거워. 이거 커튼 무거워. 이거 두꺼운 거야. 잠깐만. 없어졌어. 창문에 있다. 그러면 내가 카메라를 여기다 설치하고 내가 바깥쪽에 앉아있어 볼게. 여기다 놓으면 되나? 딱 이 정도? 이 정도면 되나? 불을 끄고 있을까? 계란판에 공 꽂아놨어. 난 나가있을 거야. 여기 창문 앞에. 창문 여기서 보이겠지? 여기다 끄고. 여기다 끄고. 여기다 끄고. 여기다 끄고. 나 소리 안 들리니까. 스팅으로 소리 들리면 쳐줘. 알겠지? 여기다 끄고. 여기다 끄고. 여기다 끄고. 여기다 끄고. hating. 여기다 끄고. 꼼꼼까지 gedacht. enroll.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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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열리네 아니 근데 다시 볼 게 있으니까 한 번에 가서 봐봐 콩은 안 만졌지? 오늘은 애근이 때문에 못 해 먹겠다 태근아 갈게 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거 가져온 걸 어떻게 알아? 나보다 쟤가 더 무서운데? 이거 가져온 지는 어떻게 알았어? 저거 갖고 와서 걸어 이거 가지고 와서 그런가? 뭐 갖다 줘 가야지 진짜 말해 주지 아니 챙긴다고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진짜 무서운데? 지금 내려보고 있다는 거야 지금? 스노우찌개를 내려줬는데 대균아 대균아 미안해 갖다 놓을게 으이 여기 쳐다보고 있네 아멘 집에만 있으면 되지 딱딱 야 딱딱 소리 들었어? 잠깐만 다시 보게 다시 만듭게 내 말소리 말고 딱딱 소리 났어 안쪽에서 진짜 소리 좋은데? 소리 좋은데? 헤헤 오 씨 한 번만 다시 들어봐봐 자 가서 아니 이거 묽은 소리였어 딱딱 소리 잊지어